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 부정선거, 선거 사기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과 국가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특정 세력이 그냥 심심해서 침략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선거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면 자기들 함께 여러분들이 이익을 좀 튼튼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외세하고 결탁을 할 것이고 그 외세는 중국 공상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권 5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세금을 억수로 올리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의 여러분들 그 영세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작은 그런 오피스텔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울고 울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중한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과 국가가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15 부정선거를 추구하면서 4.15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 하니까 한국 건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는 바로 주도한 체력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공적기관이 국민과 국가를 향해 가지고 침략을 벌인 겁니다 저는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전쟁이 바로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그럼 선관위가 주도했을 때 선관위가 가장 큰 이익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부동선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자들은 더불음유당이었습니다 선거마다 모든 득표수를 공짜로 여러분들 듬뿍 얻은 후보가 더불음유당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최상용으로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대부분 다 공짜표로 얻었습니다 어떤 선거나 어떤 선거구에서나 단 한 명도 국민의힘 후보가 공짜표로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범죄의 주범은 더불음유당이고 그 다음에 종범 부역자는 선관위의 관련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6.25 전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적들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게 일으키는 외부의 적들에 의한 침략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4.15 총선은 뭐냐 이야기죠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소위 국헌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사건을 정의를 해야 그래 그 사건을 실체를 그대로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방방 떨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반반적으로 빵긋하지 않는 그런 지식인들이나 그런 위정자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침략을 당한 겁니다 선거 부정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선거 부정이란 것은 국민과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것이다 공대 1, 2신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공대 1, 2신문에 선거 섹션을 들어가시게 되면 2020년도 8월부터 방대한 여러분들 자료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수사기관에서 이 부정선거 세력을 밝기 위해서는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공대 1, 2신문에 이런 선거 난에 나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 하루 정도 쫙 읽으게 되면 전체 그림이 다 여러분 그려질 겁니다 단 한 푼의 이름 세금도 지원받지 않고 제야 전문가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3년 몇 개월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이름 작성한 것이 여기 선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것이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누구를 대상해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존 로크의 통치록이 말하는 것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부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존 로크의 통치로는 전쟁 상태에 대하여라는 그런 글에서 선거 부정의 의미를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바로 선거 부정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전쟁이라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미래를 바로 도덕질하는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한테 무슨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서 자란 이름 나라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개뜩 같은 놈들에 대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도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그냥 덮일 것 같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소위 선거 사기에 대한 인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는 6.25 전쟁의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6.25 전쟁은 선거 사기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6.25 전쟁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의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과 자유와 생명과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했던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명쾌하게 제가 선거 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민주주의의 토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걸출한 이런 고전을 남긴 존 로커가 여러분들의 통치록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선거 사기를 정의하는가 여기 보시면 존 로커의 통치록 제3장 전쟁상태에 대하라는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게 선거 사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6.25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상태는 적의와 파괴의 상태이다 진지하고 확고한 계획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겼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전쟁상태이다 그러한 의도를 선언한 상대방과 맞서는 전쟁상태에 놓이게 됐다 우리가 전쟁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이거나 그를 지키는 데 참여하거나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힘 앞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내에 놓아두려고 시도하는 자는 선거 사기 세력들은 스스로를 그와의 전쟁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은 나를 자신의 뜻대로 부리려고 할 것이며 그를 의향이 생길 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결론 내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암청난 명언이지 않습니까 존 로커의 전쟁상태 대화를 읽어보면 6.25 전쟁이란 것이 뭔지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집행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소위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전쟁상태를 선포했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무심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노예로 살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누군간 또 나스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존 로커가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들은 뚜렷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일반 국민의 복리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똘똘 뭉쳐서 해쳐먹기 위해 선거 사기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들이 해먹으려는 것은 처음에는 법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에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점을 존 로커가 우려하고 있다 공정선거에 제어되지 않은 정치 근력은 재산 자유 생명 그 이상의 탐나는 모든 것들을 가질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쟁 상태에 대한 존 로커의 해석이다 선거를 훔친 자들의 야욕은 멈추지 않고 질종을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선거 부정을 막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존 로커가 선거 부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만 한 국가와 국민이 전쟁 상태에 놓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적어놓은 부분을 보면 내침이나 외침이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로커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탐심이 결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료하게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일으킨 자들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탈취하려고 하겠지만 점점 그것이 눈덩어리처럼 상대방이 가진 귀한 모든 것을 다 훔치려고 할 것이다 제도화된 선거 부정이 무서운 이유다 존 로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빼앗아 갈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야 된다 자유는 다른 모든 것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상태에서 그 사회나 국가에 소속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은 사람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갈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나무로 전쟁 상태인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나의 자유를 빼앗는 자가 나를 자신의 권력하에 두게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정말 한국의 많은 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선거 사기를 일곱 번 치더라도 이렇게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신과 여러분들 후손들이 망하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존 로커의 통치론에서 자연 전쟁 상태에 대하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 정돈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면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이번이 선거 부정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기회가 오기가 힘들 것이다 다시 기회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운 좋게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 좋게 당선됐기 때문에 기회를 우리가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역설하는 이유다 일단 부정선거가 고착화되면 선거 부정 세력에 가담하거나 줄을 대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고치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한국 사람들보다 부정선거의 재앙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 꺾였습니다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년 넘게 시위를 했지만 다 제압당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후한 과의도 상원의장이었을 겁니다 젊은 분이죠 베네수엘라 부정선거가 있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제사회 비난을 받아온 선거 부정의 결과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지지하고 많은 국제사회가 과의도 상원의장을 지지했지만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들이 제압이 당하고 과의도 여러분들 상원의장은 다음 선거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들이 그냥 거의 제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선거 부정이 일단 제도화 되면 그 다음에 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냥 미지근합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봤던 서울의 중산층 출신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1년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무슨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도 똑같은 사전투표 조작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이 더 많이 확산돼서 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책들이 더 많이 확산돼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자기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